미얀마 양곤 외곽에 일타스님의 버퍼를 딴 동자승 숙소 동곡관이 개관했습니다. 국제아동청소년 후원단체인 더해피로드는 지난 15일 미얀마 양곤 밍글라돈 외곽에 위치한 야유디가 사원을 방문해 동곡관 개관식을 거행했습니다. 더해피로드 대표 해공스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자스님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2층 구조의 공동숙소 1동을 신축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날 보호자가 없어 야유디가 사원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학생 3명이 전문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원 후원할 수 있도록 지원 협약을 맺고 1년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. 더해피로드는 스님들과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식수와 생활용수를 정비하며 화장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